오늘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가 대만선사 에버그린의 22,000TU메가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하 길이 막혀버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의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400m 길이의 선박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인양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으로 뒤따르는 수십 척의 선박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초기 보고에 따르면 선박은 전력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선사인 에버그린사는 인터뷰에서 이 컨테이너는 돌풍으로 추정되는 바람으로 인해 좌초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웨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하나이며 지중해와 홍해 아시아로 가는 수송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20마일이고 깊이는 79피트 너비는 673피트이며 2015년에 배가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지만 수로 일부에서만 운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선박은 일본 이마바리 주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버그린이 3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량 발주에 나서면서 수주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선 경쟁국의 눈치 싸움 중이죠.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이마바리에 발주하기로 한 15,000TU급 10척이 삼성중공업에 추가 발주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계약 발표도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최소 5척에서 최대 20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수주 2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에버그린사의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